동양학의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서를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학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원리를 석학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하소재학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23시간 세 번째 시간으로 12운성의 원리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22시간에 걸쳐서 22편에 걸쳐서 우리는 지지까지 즉 지지의 모든 특성까지 거의 대부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12운성이라는 포태법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12운성 어떤 오행의 12지지를 흘러가는 흐름 패턴이라고도 부르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면서도 그 원리 자체는 우리 사주학과 인생 사이에 아주 깊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특히 공부했던 게 뭐죠? 일단 지지의 12지지의 합과 충, 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인데요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해봅시다 중요한 거니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뭡니까? 합에는 지지의 변화, 지지는 천간의 변화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으로 움직이는 것 그렇죠? 이것을 절대 개념에서는 상생, 상극이지만 어떤 기준점을 둔 상태에서는 생극, 재활하겠습니다 오행의 생극, 재화 운동 순수 기운에서는 생극, 재화 운동이 가능하지만 지지는 토가 빠진 상태의 사행이기 때문에 생극, 재화 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천간의 변화는 반드시 생극, 재화 자체는 뭡니까? 갑병, 무경임 양간은 양간끼리 을정, 기신계 음간은 음간끼리 각각 생과 극을 하고요 음양관을 교체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합이라는 전제가 되죠 합이 되는 겁니다 즉 음양관을 교체하면 합이 되고 똑같은 음양끼리는 음길, 양길은 생과 극의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지에서는 토가 빠져있는 목화, 금수이기 때문에 천간처럼 그런 원활한 운동을 할 수 없고요 대신 지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합과 충으로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합이 뭐가 있습니까? 방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합이 있고 그 다음 육합이 있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삼합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충이 있고 그 다음 또 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간단히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합이라고 하죠 방합 방합 제 방합인데 방합은 뭡니까? 방합목국 목은 인 묘 진 방합목국이죠 화국 사 오 미 그 다음에 토국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금국 금국 신 유 술 그 다음에 수국 해 자 축 이것을 우리는 방합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어차피 지지에 있으면서 동서남북에 각각의 위치를 의미하는 게 방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지 사행이 지지 사행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방합이죠 예 그래서 방합은 사실은 새로운 개념이 합이 아니고 오행과 사행으로 비교해 볼 때 그냥 사행 자체 이 자체가 방합인 것이죠 그런데 합이란 의미를 집어넣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본 겁니까? 지지를 12지지 즉 5와 6에서 6의 개념을 음향으로 나눈 상태의 12개 지지로 놓은 상태에서 기준에서 볼 때 방합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이것 때 각각 12개 낱개의 기준으로 볼 때 3개씩 뭉쳐있는 개념 이것이 방합이죠 그래서 이건 뭐라 하겠습니까? 이 방합의 특성은 인이나 묘나 진이나 아니면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런 모든 것들이 원래가 바로 인목이나 묘목이나 진목이나 사화나 오화나 미화나 전부다 똑같은 오행끼리 모여있는 거라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셋이 합칠 때 즉 음, 양, 중간자 1, 2, 3이 3이 완전수의 단위에서 합쳐질 때 하나의 오행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사실은 각각 나눠도 같은 오행인데 합쳐서 더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파워면에서는 강하지만 결속력 면에서는 3합에 비해서 다소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죠? 3합은 어떻습니까? 3합은 합이 분산이 되면 신분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가봅시다 3합의 개념은 3합은 목, 그, 해, 묘, 미 그렇죠? 그 다음에 해묘이 목국이죠 그 다음에 화는 인, 오, 술 그렇죠? 그 다음에 금은 사, 유, 축 그 다음에 수는 해다, 축이죠 아, 맞나? 수는 신자진 신, 자, 진 자, 이 방학과 3합은 각각 뭡니까? 왕지는, 항상 왕지는 변화가 없죠 왕지는 변화가 없고 먼저 얘기했듯이 맹지는 두 가지 오행으로 변한다겠죠 예를 들어서 인신사회에는 맹지죠 인신사회에는 지장관이 두 가지가 있어서 원래는 세 가지의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무기통은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로만 작용한다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각각 두 가지 오행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인목은 병화와 감목이 있기 때문에 인, 오, 술 할 때는 화국이 되고 인묘진일 때는 목이 되는 거죠 즉, 체와 용으로 나눈다면 체는 인묘진, 목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용으로, 즉 변화로서 인옷을 화국으로 해서 화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인신사회에서 신은, 신금 역시 마찬가지 자기의 원래는 신옷을 금에 속해 있지만 신자진 수로서 두 가지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지장관이 임수와 경금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해수 같은 경우 해수 같은 경우는 원래 체는 해자축, 수국으로서 수의 위치에 있지만 체는 그렇다면 방압이란 얘기죠 원래 있는 자리 그대로 있는 곳 있지만 이것이 목과 만나서 해묘으로서 목으로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면 그 안에 있던 지장관 모두는 자기의 영령을 상실하고 변화된 오행으로 행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화, 사화 역시 마찬가지 원래는 사업이 화국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지지의 지장관으로 경금과 병화가 들어있다 보니까 사유축을 할 땐 금국으로 변화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신사회 중에서 다른 세계는 생으로 즉 목이나 화나 아니면 수나 목이나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유독이 이 사화만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바로 화에다가 금으로 즉 생애관계가 아닌 극의관계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지는 토가 빠져 있기 때문에 즉 이 사화가 바로 화로 변했다가 금으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 즉 화와 금의 부적절한 작용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대표적인 형살의 개념이라고 했죠 형, 사명, 인사신, 축술미 물론 화와 금의 관계를 본다면 목화의 대양에서 금수의 대음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금수의 대음에서 목화의 대양으로 다시 바뀔 때 바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수와 목 사이에도 바로 형살의 어떤 흔적을 잇다 했습니다 자묘형이라든가 진진이라든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수와 목은 어차피 자기들의 흐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형살의 작용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단지 토가 빠져있는 화하고 금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했었죠 자 봅시다 자 이것이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육합이라고 했죠 육합은 뭡니까 육합은 합은 하되 변화가 있지 않은 것 같은 등구선상의 높이를 얘기한다 하겠습니다 합은 하되 변화가 있지 않은 것 그 얘기는 뭡니까 지장간 자체가 원리적으로 볼 때 합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는 없겠죠 자축합 민해압 그렇죠 묘술합 진유합 그 다음에 뭡니까 사신합 오미합 이들은 각각 이들은 각각 물론 자축선과 오미선 중간을 넣은 지축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보는 같은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산을 가지고 이렇게 산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개념을 설명한 것이죠 즉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차이는 올라감과 내려감은 다르지만 어떤 같은 높이에 있는 그런 개념처럼 설명을 했었습니다 개념으로 자축합이나 인해압 같은 경우는 합력으로써 다른 합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충을 방해한다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겠죠 얘기는 삼합 같은 경우는 서로 만나서 박씨하고 미스 박하고 미스터 김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서 어떤 미스터 김의 한 집안을 잃을 수 있겠지만 이런 개념을 얘기하지만 이 육합은 연애는 하되 아주 피끓는 연애는 불꽃튀기는 연애는 하되 어떤 결혼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의 비유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충이죠 충은 뭡니까 자오충 충의 개념은 뭐라겠습니까 지지사행이 즉 토가 빠져있는 지지사행이 뭡니까 목과 금 수와 화가 절대 마주보는 관계로서 나타난다겠죠 천간에서는 일대일로 마주보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극의 현상만 나타나지만 지지는 상우 극의 현상이 나타난다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상우 극으로 마주보는 건데 각각 개인의 지지에 상대되는 것이 아니고 목의 지지가 마주보는 금의 지지 이렇게 둘이 서로 상충하는 개념을 의미한다겠습니다 그리고 화의 지지와 수의 지지가 마주보는 개념이 상충하는 개념을 얘기한다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충하는 개념은 각각 뭡니까 왕지는 왕지끼리 맹지는 맹지끼리 고지는 고지끼리 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충을 할 때 각각 이렇게 쪼개진다거나 파손된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장관 역시 마찬가지 중기는 중기끼리 또 정의 초기는 초기끼리 말기끼리 이렇게 충을 하지 서로 위를 교차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장관끼리 충하는 자체도 보면은 천간의 어떤 룰대로 양간은 양간끼리 즉 병화는 임수와 정화는 개수와 을목은 신금과 감목은 경금과 이렇게 서로 상우 충하는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지 충은요 이미 지지는 오행의 순수 기운이 아니고 오행의 기운이 굳어져 고형화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서로 충을 할 때 일반적인 극이 아니고 상우 충이기 때문에 똑같은 만큼 깨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극으로 생각해서 묘유층일 때 금이 목을 극하니까 금이 이긴다든가 아니면 금을 또한 새덩어리 내지는 돌로 보고 목을 나무로 봐가지고 이렇게 새덩어리가 나무를 깨니까 금이 이긴다 이런 논리로 성립되지는 않는다겠습니다 아울러 지지 속에 있는 지장관은 틀을 갖추고 거기에 점유해 있는 것이지 지장관끼리 서로 놀러다니면서 친하게 지낸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겁니다 사화 중에 경금과 병화가 있다고 서로 극하는 건 아닌 겁니다 단지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충을 받는다거나 형을 받을 때 그때는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지지 자체에서 인중에 감목이 있어서 병화를 생화한다 이러한 논리체계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끼리 각각 어떤 고용한 틀에 의해서 균형을 갖추고 있는 존재라고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지는 어떻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지는 천간에 근을 해주면서 천간을 같이 작용하면서 간지가 만나서 하나의 역할을 한다겠죠 즉 현실 세계는 갑자 을축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와 자축인묘 진사미 신일수레가 각각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 을축 병인 아니면 을류 병술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그동안 상태에서 하나의 실체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이 아닌 독신자들도 많이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전통상에 보면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어린내로 취급한다든가 그래서 일가를 이루지 않은 상태는 제대로 대접 안 한다든가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간지를 간지가 결합해서 하나의 완벽한 형태를 이룬 상태에 가지고 그 다음의 개념들을 얘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좌우충 할 때 이 자는 충은 하나의 단적인 지지 개념을 보지 말고 해 자축이 수니까 이 해자축 수가 뭡니까 바로 화하고 마주 보니까 사, 오, 미하고 이렇게 각각 충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상충의 개념이라겠죠 이것은 수와 화의 충 다음에 인묘진이 뭡니까 신, 유, 수라고 충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왕지는 왕지끼리 맹지는 맹지끼리 고지는 고지끼리 이렇게 충을 해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육충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육합 나중에 사주학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그때는 사주의 구성과 위치에 따라 합과 충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게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나가다가 내가 깡패하고 둘이 막 싸우려고 하는데 옆에서 애인이 와서 딱 와가지고 오빠 싸우지 마 싸워서 뭐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싸우려다 말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이런 싸우는 관계를 충에 비유한다면 바로 합은 그 싸움을 말리는 관계처럼 비유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회충이 사주에 있는데 사회충이 있는데 여기에 해수는 아니면 사화하고 합하는 신이 있다면 이 신금에 의해서 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 역시 마찬가지 합 역시 마찬가지 육합에 의해서 다른 합이 방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합과 삼합을 설명할 때요 방합은 그 기운이 가장 큰 시기 어차피 목은 인묘진에서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응축되어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폭발력처럼 응축되어 있는 힘 삼합은 넓은 의미에 큰 의미를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삼합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삼합은 지지사행이 각각 마주보는 절대적으로 마주보는 우행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우행 속에 다 존재한다는 개념 이 의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삼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우행 내지는 영역권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합의 개념은 반드시 합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지장관이 그 원인을 제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